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조사한 살 찌는 체질이 되지 않는 비결들을 따라해보는 브이로그를 찍어볼 거예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안녕 여러분, 채린이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살 안 찌는 체질로 살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저도 그런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살 안 찌는 방법으로 살기를 도전해보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일어난 지 5분밖에 안 돼가지고 밖에 택배가 와있거든요. 장본거를 좀 들여다볼게요. 오늘 밥을 다 해먹을 예정이어서 오늘 냉장고에다 주문해볼게요. 살신한 체질이 되지 않는 첫 번째 비결은 아침에 마시는 물 한 잔, 그리고 유산균을 챙겨 먹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수시로 물을 마셔주는 거예요. 자는 동안 부족해진 소분을 채워줍니다. 살이 안 찌는 비결은 평상시에 기초 대사량을 높여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을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헬스장 가서 운동하려고 그랬는데 왠지 헬스장 가기 싫고 밖에서 운동하고 싶어서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 왔어요. 날씨가 너무 괜찮다. 이 아침에 새 지저귀는 소리랑 뭔가 촉촉하게 이슬 맺힌 느낌? 아침에만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요. 여기 벤치프레스가 있습니다. 여기 벤치프레스가 있습니다. 돈은 원래 팔굽혀펴기를 하나도 못했는데요. 벽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내려가면서 조금씩 하다 보니까 많이 늘었어요. 여러분은 운동할 때 꼭 듣는 노래가 있으신가요? 저는 요새 세븐틴 노래에 꽂혔는데 너무 신나더라고요. 특히 히트 너무 추천합니다. 운동할 때 들으면 진짜 최고. 운동할 때 들으면 아, 이건 못 참지 이러고 뛰게 돼요. 오늘 만더를 걸었습니다. 실외 러닝을 했고요. 7kg 좀 안되게 했고 이렇게 먹었습니다. 세 번째 비결은 발효식품을 먹는 거예요. 발효식품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김치만한 게 없는 것 같아서요. 김치볶음밥에 반찬으로도 김치를 먹었어요. 발효식품은 뚱보기는 없게 한다고 합니다. 김치볶음밥에다가 김치를 반찬으로 먹을 거예요. 김치, 김치, girl. 야스! 살이 안 찌는 체질이신 분들은 단거나 과자, 간식 같은 걸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전 끊을 수 없다면 다이어트 간식으로 대체해주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간식을 사랑하는 저도 오늘은 간식 패스하고 대신 차를 마셨습니다. 저는 밥 먹고 지금 차 한 잔 마시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아 뜨거워. 혀 튀었다. 아마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한 가지 의문이 남으실 거예요. 입이 짧아서 아니면 양이 적어서 그냥 음식 자체를 적게 먹는 사람이나 아니면 많이 먹긴 하지만 운동을 진짜 많이 하고 신진대사가 좋아서 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살이 안 찌는 게 이해가 돼요. 적게 먹거나 운동을 많이 하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요. 근데 저 사람은 나보다는 훨씬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살이 안 찐다 하는 사람들 있죠? 예를 들면 먹방 유튜버 같은 분들 저도 먹방 좋아해서 자주 보는 분들이 몇 명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답변해주시는 걸 잘 들어보면 방송에서만 먹지 평소에는 잘 안 먹는다. 아니면 몸 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평소에 진짜 많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대부분은 유전적으로 타고났거나 아니면 그냥 체질적으로 살이 안 찌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먹으면 먹는 족족 화장실로 다 내보내는 그런 장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저도 이제 그런 장으로 한번 개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바로 유산균을 챙겨 먹는 거죠. 장내에 유익균의 증식을 돕고 유해균의 비중을 줄여주는 제품을 찾아서 먹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중에 나와있는 유산균 제품들이 많은데 뭘 먹어야 돼요? 좋은 유산균은 어떻게 골라야 돼요? 제품 추천해주세요. 그렇게 물어보실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제품을 아무거나 가지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골라왔습니다. BNR 17 다이어트 유산균 BNR 신인데요. 네, 맞아요. 광고 제품으로 보여드리게 되었지만 진짜 제가 찐으로 정말 잘 챙겨 먹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예전에 다른 브이로그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었어요. 그때도 모닝 루틴 중 하나가 유산균 챙겨 먹는 거라고 이 제품 먹는 거 보여드렸었는데 유산균은 최소 3개월은 장기 복용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계속 꾸준히 챙겨 먹고 있었습니다. 이 BNR 신은 2020 아시아 영양 건강기능 원료 대회에서 올해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1등상을 수상한 국내 최초 다이어트 유산균 제품이에요. 제가 왜 꼼꼼하게 골랐다고 하는지 아시겠죠? 우웨이 대장은 아주 규칙적으로 행동하는 거를 좋아하는 장기라고 해요. 그래서 유산균도 같은 시간대에 계속 꾸준히 먹어주는 게 좋다고 해서 제품에 정해진 용법대로 하루에 두 캡슐씩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 저녁에 먹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BNR 신을 고른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락토바실러스 가셀이 BNR 17은 체중과 허리 둘레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인체 적용 시험 결과가 있다고 해요. 이렇게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BNR 신은 BNR 17 유산균이 1일 섭취량 기준 100억 마리 보장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우리 몸에 좋은 유산균을 많이 만들어주려면 식이섬유가 많은 과일, 채소 위주의 식단을 먹는 게 좋다고 해요. 이런 식단에는 프리바이오틱스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다이어트에 식이섬유가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게 단지 칼로리가 낮고 포만값이 높아서라고만 생각했는데 식이섬유가 살이 잘 빠지는 유산균층을 좋게 바꿔주기 때문에 더 살이 잘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칼로리만 맞춰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면 먹으나 뭐 채살라드 먹으나 그게 그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1차원적이었던 거죠. 아무튼 이거 먹고 이게 냉장보관하는 거라 찬물로 먹는 게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찬물이랑 짠! 제 책상이에요. 전 지금도 이렇게 하고 일을 하고 있고요. 프리미어로 편집을 한답니다. 이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포인데요. 제가 표지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만들고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조만간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작하면 제일 요즘에 아침에 안دًا 아침에 마저 아침에 배출 아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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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을 가득 넣은 후추 고기 먹기 찹쌀가루 고기 찹쌀가루 고기 고기 고기는 고기를 고기를 이거 한 3등분만 해도 되겠다, 이거를. 오케이, 가릿, 가릿. 위 꼼깡해로 게임 인. 미처 게임은 이간질. 엄마 아이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패션 순위 트랙. 위 꼼깡해로 게임 인. 나름대로 예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몰라, 지금 입에 들어가면 똑같아, 똑같아. 너무 큰데? 어떡하지? 몰라, 끓이면 돼. 물이라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어차피 채소에서 이게 육수가 많잖아. 아니, 엄마랑 이거 옛날에 만들 때 물 거의 안 넣었어. 그래? 응. 밥은 차야되지 않을까? 응, 전화해서 물어봐. 아니야, 내가 그런 걸로 전화했네. 그래? 잠깐 넣어보고, 끓여보고 좋은 것 같으면 더 넣어. 그래? 맛있어? 맛있어? 살이 안 찌는 체질이신 분들은 음식을 빨리 드시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어서 과식하지 않고요. 저는 먹을 때 영상 같은 걸 틀어놓고 먹는 습관이 있는데, 그래서 더 급하게 먹게 되는 것 같아서 이런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했어요. 너무 뜨거워. 진짜 겨울 메뉴다. 아, 발효식품의 아크판왕? 후식으로 요즘 그린 요거트 먹을 거에 요즘 그린 요거트. 이게 녹차 맛이 있더라고요. 새로 나와가지고. 녹차 맛? 응, 녹차 맛. 새로 나와가지고 처음 봐가지고 신기해서 좀 시켜봤어요. 약간 아이스크림 같아. 오늘 이렇게 해서 저랑 같이 살 안 찌는 삶의 체질로 살아보기 브이로그 어떠셨나요? 체질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노력을 하면 그래도 체질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도 함께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의 영상 제작에 아주아주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보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빠이! 저는 여러분 Sammy섭이 저의 영상으로 만나요.